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초가속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 상황과 함께 내년도 경제 전망, 그리고 주목해야 할 기술과 서비스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 AI,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과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연사와 청중이 야외 시설에 모여서 이 포럼을 같이 진행하는 모습으로 가상 공간과 아바타가 세밀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미래하면 어쨌든 간에 주요한 키 플랫폼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기술과 미래에 대한 강연도 글로벌 석학들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 좀 이왕해 주세요. 미국 CNN이 선정한 주목할 만한 7대 기술 거장인 캐서린 미루눅 싱글레리티드의 교수가 기술의 발상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서 훌륭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는 일례로 로봇을 얘기를 했는데요. 로봇의 개념은 무려 100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초기에는 일부 공장 또 회사 같은 곳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그런 제품들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됨에 따라 아시모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또 등장을 했고 로봇의 기술도 진화가 되면서 장난감으로도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기술 개발 경쟁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교수는 언급을 했는데요. 작동이 거의 되지 않았던 로봇의 기술을 점차 고도화시켰고 또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을 했으며 처음에는 볼품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그런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형태로 진화했다고 캐서린 미로노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AI, 그런 로봇 같은 기술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하는 사람과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메타버스 같은 그런 신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로부터 문제점을 찾고 역량을 키우면서 또 순수한 의문을 갖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But the mere existence of these technologies is not enough. And the technology is not everything. It's really more about mindset of the people working on it and creative ways to deal with slowdowns. And we are most definitely going to be able to invite in all of the stakeholders whether it is everybody in the city, everybody in Korea or everybody in a sector from around the world to be able to work on this. 네, 국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바이브 컴퍼니는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자로도 분류가 되는데 송기령 부사장, 이분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져 있군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은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래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다. 다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반언일 수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동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인간이 했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들도 나만의 고유함,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춰야만 살아남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송 부사장은 업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요건으로 주체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밀도 있게 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의 자체가 하나의 팬덤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브랜드와 콘텐츠, 네트워크와 라이프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닦으면서 수없이 고민하고 또 인생의 기회를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언택트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ESG 경영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나요? 네,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했는데요. 일단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각 기업들이 이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하게 서비스를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만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안경 같은 그런 상품을 추천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직접 써보고 색깔은 어떤지 나한테 어울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감나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또 메타버스 기술도 앞으로 더욱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유통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시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지난 5년 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었다면 지금부터 향후 5년간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ESG를 지목을 했습니다. 김광석 실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제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윤리경영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다. 기업들이 강력한 국가의 환경규제, 타국으로부터의 강력한 환경규제, 관세 이런 거에 억눌려서 오히려 이윤 극대화를 이위에서도 ESG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 ESG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사실 테마는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될 기술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서 메타버스가 핵심 기술로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융합이 돼서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플랫폼이자 서비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포털,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의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제조업과 금융업 같은 다소 거리감 있는 산업 영역에서도 메타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윤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미래 핵심 기술로 꼽았는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 설비를 작동을 시킬 때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고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이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남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시각 특수효과 VFX 기술이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집이 만들어지면 이용자가 3차원 아바타 형태의 캐릭터로서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구현된 캐릭터가 실제 내 모습과 많이 다르고 또 동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VFX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내 모습과 동일한 그런 실사화된 이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실감나는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VFX 전문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초가속 대한민국 미래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을 바꿀 기술들 서울 퓨처 포럼 이야기였습니다.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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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